어? 한국인이네 방말 하지 마라 ㅋㅋㅋㅋㅋㅋㅋㅋㅋ ㅋㅋ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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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짱기인줄 반말하지마라고 쓰레기 죽일까? 죽여야 되겠다 죽이자 죽을지 죽어줘 죽게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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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멍청아... 그 건물 때리지 마세요. 조심하세요. 타겟팅 잘하고... 건물 때리면 카오 되니까 조심하고... 카오째 카오째... 카오는 도망가세요. 카오는 도망가세요. 카오의 차이는 도망가세요. 필수적으로 활 만들어야 되겠어 Because of my age It's a struggle I have no ego Well I will live it I have no ego That's why I have no ego I will play I will play I will play 으핳하하하하 앞만음 his 우리 시간 많아 해골 잘한다 다 부셔 다 부셔 다 부셔 다 부셔 나 해골 지켜줘야 되겠다 해골 해골 존중 뭐래 반말해서 반말하지 말라 그랬더니 니넷이 이거 유행임 싸가지 없이 잉칼이 형 도망쳐요 뭐해 아이고 참 뭐해요 이 형은 맨날 카오야 니가 먼저 냈고 잉칼이 형 집에 가있어요 형 다 주워놨어 나 나봐 안 때리잖아 그냥 따라만 다녀 때리지 말고 그냥 따라만 다녀 재밌잖아 치지마 치다 괜히 치지마 치다가 건물 부서지면 답도 없다 야 오예 오예 근데 얘네 집 아니네 이거 얘 지내집 아니구만 짠깨 아저씨꺼구만 아니네 맞네 야 여기 캬밍집임? 캬밍집인데 바이스는 왜 왔어 야 빨리 가 그냥 돌지 말고 가 일자로 째 그냥 아유 지랄났네 아유 멍청하네 카오 되지 말라니까 카오 또 됐네 뭐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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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유 아유 존나 병신같다 오예 카오 또 됐다 쟤 딸내 위 쟤 카오 ㅎ 쟤 카오 한 20시간 되겠다 어차피 전 죽어도 하나밖에 안 떨구거든요 나 뭐 떨궜지? 아 얘네 우리집 수시로 와서 꼬장 부린 애들이야? 잘됐네 씨 새끼들 그 인벤 비워놓고 주술 준비들 하세요 말이 많아 계속 도망이나 가 그 카오드이신 분들 도망칠 때 우리 좌표 안 노출되게 잘 도망가세요 어 위에 우물 부셨다 해골 짱 와 해골이 집 다 부신다 해골 조졌다 해골 존나 쎄 아이고 지랄하네 또 카오 됐지? 누구야 누구 카오 됐어 아니 왜 카오 되는 거야 야 이 똥멍청이야 아 왜 카오 돼요 아 집 부시지 말라니까 클릭 존나 못해 진짜 그래 저 새끼 완전 게임 못하게 비웅신 만들어 한 100시간 정도 카오 되면은 짱개들한테 알아서 뒤질 테니까 그냥 대놓고 균심 만들어야 40초만 기다려 크라이야 나 이제 좀 있으면 태어나 얘네를 우리 연습하자 싸우는 거 오예 이새끼 존댔다 이새끼 존댔다 이거 피 채우네 나이스 나이스 나무 떨렀다 나이스 나무 떨렀다 아.. 존나 웃겨 아 망토 주웠어? 아 존나 웃기네 이 게임 해골 좋아 진짜 어.. 해골이 시발 여기 다 부셔 해골 개 혜자야 진짜 자 매력이한테 SOS 하자 아.. 잠깐만 있어봐 내 매력이한테 전화해볼게 매력이 지금 방송하나요? 으응 으으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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으.. 애호자 ㅋㅋ 흐음이 어으자 내륙 김현종 왔나봐 에이 씨 야 집에 가는데 삥 불러가자 야 위치 알아놔 31631200 31631200 자 우리집 오는데 저 새끼들이 우리집 모르게 삥 돌아서 오세요 하이튼 저 새끼들 뭐였지? 하이튼 저 새끼 다음에 봤을때도 저 상태야 백허 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 씨발야 늑대한테 죽는건 아녀 땅 2위 그래도 가방 먹어놨어 누구였지? 누구 죽었을 때였지? 바이스님 말고 처음에 죽은거 누구냐? 크으으... 대구 박 딸려가지고 트린다미어로 이름지은거 봐라 아니 이 근처에 있는 짱깨들은 저거 안치고 뭐하나 대놓고도 저렇게 마을만 끼고 지랄하는데 짱깨들 다 접었나 짱깨들 잡아가지고 하는 기생인가 보다 아까 누가 맨 처음에 카오 된 사람 누구였지 감사합니다 집으로 돌아갑시다 저 새끼 죄송 120시간 처음에 죽은 사람 누구지 처음에 달찌 죽어서 카오 됐었다고 죽어서 카오 된게 뭐야 카오 돼서 죽은게 아니고 닭있다 닭 아니야 인칼형 가방같은거 없어 저형 그지야 우와 닭 옆으로 붙어있어 오 뭐야 왜이래 그러면 인칼형 그 다음에 죽은 사람 달찌? 달찌? 그니까 왜 건물을 쳐요 제가 말했잖아요 팀킬 당했어? 오! 내가 왜 건물을 쳐요 일을 하면 안 더 대해야냐 그럼... 이렇게 툭이 아니에요 오! 내veda